두 채연씨가 오늘 히트코드 출연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해요. 아 정말? 우리 채연씨의 히트코드 둘이서 를 진짜 우리 정채연씨하고 채연씨하고 진축아! 한번 가자! 잘 춘다. 잘 춘다. 저는 약간 자네 같아요. 진짜 잘 어울린다. 잘 춰 잘 춰. 채연씨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사실 저희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되게 착하시대요. 착하시고 인기가 많으시다고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신다고. 쉬는 시간에 말 맞추고. 갑자기 어떤 노래였어요? 잘 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